포항시 영일대 포항시 영일대는 훌륭한 전망대로도 유명합니다. 매년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이며, 특히 봄과 가을에는 아름다운 단풍과 벚꽃이 인상적입니다. 영일대 꼭대기에는 조선시대의 군수터와 감찰대, 공무원의 집 등이 재건축되어 있어서 당시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. 또한 영일대는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어서 역사적인 가치도 높습니다. 포항시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적지인 영일대를 방문하여 산성의 역사를 배우고,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하는 여행을 즐겨보세요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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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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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